눈이 들어있다고? 진짜? 눈이 들어있다고? 추워 눈이 있어? 여기 다는 눈이 넣어요 쏘머리가 뭐야? 쏘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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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여기도 있네 어? 쏘머리 국밥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 쏘머리 국밥 쓰고 있는데 아 추웠다 만에 남원굴수워 안녕 남원굴수워 안녕 아 추워딴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보물이 국밥이라는게 추억 먹고싶어? 나 원래 다 먹어 추억단 먹어봐 추억단 먹어봐 여기는 추억단 통주어당 오령주어당 추억단 뼈우고지 쏘머리 국밥 고추추어튀김 추억튀김 추억튀김 추억튀간만두 추억골만두 오령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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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스몰리 국밥으로 먹어볼게 네 추억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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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고리빵 소고리빵 눈이 들어가있다고? 눈이 들어가있다고? 추워눈이 있어? 안에 추워말고 추워땅이 두가지가 있어 그냥 그대로 넣는거랑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하는것도 있어 진짜? 다시마 해주세요 아까 유치오타있잖아 그대로 있는거고 여기가 지금 오는것도 있어 쭉처럼 쭉쭉처럼 번지 근데 난 먹어본게 나 유튜브에서 봤어 이거 최약이다 그래서 난 안 먹어봤어 유튜브에서만 봤어 나 먹어볼게 나도 말했잖아 난 그런거 원래 먹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혹시 소모기가 눈이 넣어요? 소모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야? 저 모르고 물어봤네 소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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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분이 드셔 이게 초합형 초합형 잘해 잘해 어? 없지마 비로 네 네 근데 튀김이가 안 시켜도 되지? 나는 솔직히 지금은 똥 싸고 있어 똥 똥파에 돼있어 너무 오면 똥 싸고 있어 네 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봐 아 잘해 안녕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수고당 이거 주고당 주고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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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는 어디야? 물고기는? 내꺼도 해줘 아는데 물고기 나는 솔롱단 느낌인데 맑은거다 우리 립스처럼 핑크 핑크네 오 예뻐 같이 보자 나는 추억당 소머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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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술 좀 필요해 술탄 넣어? 아니면 이거 술탄 넣을래 술탄 이거 호주 요주 소금 다 구주 소금 다 구주 이거 저거 싫어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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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당 소금 소금 파 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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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이 안 넣어 혜연이 넣었네 나 파 파총 아! 마늘이 있어 마늘이 넣을래? 나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봐 한 번 먹어볼게 한 번 먹어봐 파는 맛있어 나 파 심플하고 상쾌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거 먹어볼게 일단 새로운 숟가락 이걸로 할게 너무 맛있어 난 이거 소랑탕인데 고기있어 난 이런 소랑탕인데 고기있어 난 이런 소랑탕인데 난 이런 소랑탕인데 이거 더 좋아해 이거 더 좋아해 아 그래? 난 이런 맛이 좋아해 맑은 거 좋아해 이런 약간 이런 거보다 소랑탕 같은 약간 맑은 수비 좋아해 맑은 수비 좋아해 맑은 수비가 좋아해 아 나는 난 헤비 맛이야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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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일본이 약간 조금 이거 넣어야 되는데 어 맞네 약간 일본은 이렇게 맑은 라베 같은 거 많잖아요 일본 양념이 많이 안하게 약간 간짠 베이스 그러니까 아마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거 넣어도 돼 나 이거 넣어 많은 입 냄새 위에서 이것도 넣을게요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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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으네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우리 먹으러 이거 아니야 다른 거 아 이거 어제 맛있는 거 알았네 진짜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좋아요 나 너무 좋아해 추워 추워 어디 있어 추워던데 너무 맛있어 이거 먹는 면이 이렇게 해야 돼 아 오케이 면은 아래 다시 한번 드라이 해볼게 네 추워던데 추워던데 무슨 맛 나한테 약간 라면 맛 나왔어 네 희한한 맛 이거 맛있어요 우와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가 섬검단이랑 뭔가 다름이 아니라 저거다 조금 더 부드러운 약간 기름이 많은 고기 느낌이다 산소구나 산소 산소 나도 한번 더 구울해 맛은 뭐 넣었지 많이 넣었지 많이 넣었지 피부 이실가 똑같아 내 피부 로맨티론스 내 피부 로맨티론스 고기 로맨티론스 도맨티론스 고기 로맨티론스 고기 로맨티론스 부드럽지 뭐가 이렇게 아 근데 여기가 시원하지 않아?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이렇게 할 수 있네 시원해 너 이렇게 알아? 이거 에이션 스쿼트야 이거 영어로 에이션 스쿼트 아 그래? 그냥 그냥 에이저만 할 수 있어 외국인 못해 이거? 이쪽? 어 외국인 못해